100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자칭 힐러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이거 캔 러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설마 스프링 점프는 아닌가 문 들어가지마 오케이 방금 문 들어갔으면 저기요 뭐야 어디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아니 이건 뭐 그냥 바로 가지겠는데 어이 불안한데요 불안한데? 일단 들어가 일단 오케이 예상대로 위쪽으로 나왔지 아 이거 피스위치 뜨면 이게 비켜 저는 한번 여기 들어가 볼게요 진짜 길일지 모르겠지만 잠시만 아 이게 일로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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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나는 그냥 시청자 수가 늘어난다길래 그러면 정말 늘어나나 해서요 네 업로드 했습니다 펜텀? 음 오케이 펜텀 점프 아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잠깐만 3단 점프부터 바로 해야 되나? 아 오케이 아 늦었다 되나? 아 되네요 웬만하면은 구름 있는건 엉덩방아야 그렇게 해서 딱 올라가지게끔 해놓거든요 방금 바로 그게 문이면 문인 줄 알았으면 더 빨랐을텐데 문인 줄 몰라가지고 한번 점프하는 바람에 못 갤뻔했어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깨 오케이 잠깐만 쿠파야 잠깐만 돈주고 미션주면 할겁니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거는? 돈준다는데 뭘 못하겠어? 으아 그건 당연한거지 이거 안맞을수도 있는데? 완전 이득이잖아 이거 아 잠깐만 좀 그만 날려라 그럼 어 지나가자 아니 왜이래 이거 어 이거 막 살아 움직이는거 같애 막 스프링이 으아 으아 버릴까? 버려? 아냐 일단은 가지고 간다 예쓰 끝났다 근데 이거 그냥 클라운카에서 내렸으면 더 빨랐을 것 같애요 결과적으로 어 아 잠깐만 이거 아니구나 혹시 했던 맵인가요 했어요 성호님 안녕하세요 아 아 먹고 싶지 않아 아 파이프를 그렇게 겹쳐놓으면 어떻게 피하라는거지? 두마리가 나오는데 맞을거 같은데? 날 때려라 아 그게 아니라 이 잠깐만 잠깐만 뭔데? 잠깐만 뭐야 안 들어가지는데? 잠깐만 피스위치 오케이 아 왜 선택하게 만들죠? 기왕이면 안쫓고?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어떡하지? 일단 여기도 확인해볼까? 아 아 오케이 예쓰 뭐야 심지어 꽃까지 주잖아 아 뭐야 잡아야돼? 어허 으악 잠깐만 쿠파 잡아야 돼 잠깐만요 이거 이번에 못 잡으면 왜 이렇게 빨리 죽지? 몇 대 안 맞은 것 같은데 죽어버리네요 민규님 안녕하세요 민규님 안녕하세요 여기 가면 끝 Mar Berlin 흰물 주의 인중 진출 이제 네 어제 업로드 했어요 나 이거 안했냐? 안했겠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아 음 짱님 안녕하세요 님 애 별로 안 어려운데? 아직까진? 아 아 이런 아 이게 걸리나 아니 좀 멍멍이 타이밍이 안 맞아 잘하는거지 못하는거지 헷갈리다고 어째서 죽어 슈퍼이스에요 아직 업로드 영상 안올렸어요 아마 내일 올라갈거같아 오 예스 뭔데 이거 잠깐만 야 여기가 아니야 하 이게 맵이 그렇게 클거 같진 않은데 아 아 아 일단 넘어갑시다 볼까 여기서 착제하고 뭐야 돌을 잡아야되는구나 이거 아 그럼 이 파워 여기서 이 지금 여기있는 이 파워로 이 돌을 맞춰야 되나봐 아 근데 바로 안 끝나네요 게임이 세이브도 없네 맵이 뭐 크진 않으니까 지금 나 열쇠가 두개거든요 뭔데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뭐지 나 이해가 안가는데 어 가능합니까 이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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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어 엑 엑 엑 엑 엑 엑 Till다 안주고 엑 엑 엑 패널 2 야 방금 불 닫기 전에 점프했다 뜨아 좋아요 끝났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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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무난해 보인다? 뭐 없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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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ㄷㄷ ㄷㄷ ㅍㄷ ㅍㄷ ㄷㄷ ㅅㄷ ㅡㅷ ㅈㄷ ㅗㅙ ㅣㅣㅔ ㅇㅔ ㅇ wt ㄷ에 ㅆㅄ ㅊㅓ 간다! 오케이 야 이거 설마 늦었니? 설마? 저기요 야아아아 어 뭘까? 요쓰 올라갈 순 있게 해줘야지 잠깐만 친구? 아니 그건 좋은데 와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순 없나요? 아아 나 예쓰 오케이 거의 끝났다 이제 아 대박 이건 아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방제 안보는 사람 많나봐요 의미 없는거같아 방제는 여기 나 왼쪽으로 떨어지면 못올라와요 없어 없어 여기 말하는거구나 이거 배경에 말하는거구나 이거 없어 없어 아까 나 점프해봤죠 아까전에 이거 그냥 바로가면 되나? 설마 좋은 마무리다 이게 주 직업치고는 너무 열심히 안합니까? 왜 아닌거같아? 아 여기있네 다시 여기 왔으면 됐던거잖아 결국 근데 스프링점프... 근데 스프링점프... 까진 굳이 할필요는 없겠네 아... 진짜 그냥 이거 놓고 갈까요? 다음판에 놓고 갈까 그냥? 그게 안됐네 또... 놓고 가자 안된다 아... 아... 아 근데 바닥에 두고 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데 잘 밟아야 되거든요 가속 상태에서 아 왜이래 쿠파야 진짜 나이스 위험했다 으 으 2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